오늘은 이서구라는 사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익숙한 이름은 아니에요. 이서구라는 사람의 소완정의 새와 곤충과 풀과 나무라는 수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글쓴이가 소완정, 금충, 초목, 권, 소완정에서의 금, 새, 충, 벌레, 곤충이겠죠. 초, 풀, 목, 나무, 권, 채 이라는 시집을 엮은 이유를 문답의 방식으로 밝힌 한문 수필입니다. 그러니까 표현 전개 과정은 문답의 형식이다 라고 보면 되겠군요. 누가 묻고 누가 답하고 뭐 이런 걸 거예요. 글쓴이는 소완정이라는 거처에 머물며 그 속에서 관찰한 새, 곤충, 풀, 나무를 소재로 시를 썼는데 그런 글쓴이에게 어떤 손님이 그렇게 하찮은 소재로 시를 쓴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 물었네요. 그죠? 문답. 이에 글쓴이는 새, 곤충, 풀, 나무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모든 새, 곤충, 풀, 나무가 제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손님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다. 특히 이 네 사물은 천하를 다루는 주요한 존재로 예로부터 이를 소재로 시를 쓰는 것은 경대부의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이러한 시집을 엮은 이유를 정당화합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꼬였어.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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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 있죠? 글쓴이는 새, 곤충, 풀, 나무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대는데 그거는 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난 개인적으로 어떤 새라든가 나무라든가 풀, 꽃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배웠겠지? 생물 시간에 어렸을 때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야 솔직히. 그러니까 풀은 풀이고 그냥 나무는 나무인 거예요. 무슨 나무? 아 몰라 그냥 나무. 꽃? 무슨 꽃? 아 몰라 그냥 꽃 이렇게 된 거야. 뭐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은 이게 인터넷으로 딱 검색이 돼 가지고 이제는 무슨 꽃이다? 무슨 나무다? 특징은 뭐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관심이 생겨서 아 이건 이런 꽃이구나 아 이건 이런 나무구나 라는 것을 알기는 알게 됐는데 금방 잊어버려. 왜? 관심이 없고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작가는 아마도 이렇게 새나 곤충, 풀, 나무를 한참케 여기는 새태. 그건 바로 뭐 때문이다?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봐라. 새들도 다 나름의 특징이 있고 곤충도 다 나름의 특징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바로 본문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작가 글쓴이겠죠. 도성의 시가 한복판에 살고 있어서 이게 공간적 배경일 것 같아요. 그죠? 자 도성, 도시 가운데 살고 있대요. 여기에 이제는 화자가 글쓴이가 이제는 만든 정자. 자 소환장이 위치하고 있어요. 이웃 한 곳이 모두 드넓은 대로와 골목길이라. 자연을 즐기고 인생을 구가하기에 적절한 들력과 살림의 멋이라고는 없다. 나는 자연을 즐기고 인생을 구가하기를 원해. 내가 추구하는 삶이야. 그런데 그러한 들력과 살림의 멋? 이게 없어. 왜 도성의 시가 한복판에 살고 있어서 이게 좀 아쉬워. 이런 거죠. 그래서 오로지 소환정이라는 곳. 이것만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이 소환정이, 이 소환정은 작가의 어떤 서재 내지는 책방, 조그만 정자에 붙인 이름입니다. 집안의 중앙에 제법 높다랗게 솟아있어 시야가 탁 트여 시원스럽고 한마디로 주변 환경을 살피기가 아주 좋은 구조이고 담장 뒤편에 몇 그루 나무가 서있어 해마다 여름이면 그늘을 만드니 들보의 그늘이 감돌되면 푸른빛이 짙게 드리운다. 그래서 주변이 이렇게 경치가 아름다워. 자연을 즐기려고 하는 나의 마인드라고 딱 맞아떨어져. 그럴 때면 나는 날마다 그 속에 쉬면서 새와 곤충, 풀과 나무에 속하고 한마디로 그네들을 살피면서 생활하고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물이면 어느 것이나 눈으로 어떻게? 그렇지. 세밀하게 살피고 귀로는 어떻게? 꼼꼼하게 엿들어요. 즉 작가가, 글쓴이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요. 매우 세밀하게 살피고 꼼꼼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관찰을 한다. 이게 글쓴이가 자연을 관찰하는 태도예요. 그리하여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바로 시로 읊어서 그 내용을 기록하였다. 라고 하는 것. 이거는 작가가 글을 쓰는 태도죠. 자기가 하나하나 따져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시로 창작했다. 그 결과 새와 관련된 건 16편을 얻었고 곤충과 관련된 건 10편을 얻었고 풀과 나무 역시 각각 9편씩을 얻어 모두 합해보니 44편이었다. 아까 해제에서 보면 이 작가가 시집을 엮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였죠? 소완정에서 새와 곤충과 풀과 나무를 엮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완정 금충초목권이라고 하는 책 시집의 어떤 소재별 구성이 여기에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가 기에 해당합니다. 스타트 처음 부분이고요. 소완정에서 새, 곤충, 풀, 나무를 소재로 시를 지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서가 있겠네요. 자 기서결 3단 구성이거든요. 그때 어떤 손님이 이렇게 말하였다? 뭐라고? 옛 사람들은 이하는 문장을 지을 때 꽃과 새, 벌과 나비라는 소재를 벗어나지 않아서 결국 사람들의 이목을 놀라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더군요.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이하가 누구냐? 그러면 중국 당나라 시기의 시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꽃과 새, 벌과 나비에서 어떤 소재를 얻었대. 이거는 글쓰니하고 비슷한 마인드 같아. 그런데 결국 사람들의 이목을 놀라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하의 시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니 시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야? 뭐 이런 얘기겠네요. 당신은 오로지 지극히 미미한 사물. 이때 미미한 사물이 뭡니까? 그렇죠. 자연물이죠? 뭐? 그렇죠. 곤충과 새와 풀과 나무들을 관찰하고 아무 쓸모없는 것. 아무 쓸모없는 것이 뭔데? 그렇지. 새와 곤충과 풀과 나무에 정신을 소모하니 저 이하의 경우에 가까운 것 아닌가요?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놀라게 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해서 글쓴이의 어떤 창작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묻는다면 어떤 손님이 이 말을 한 의도는 무엇이고 이 어떤 손님의 가치관, 마인드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손님은 보잘것없는 존재를 관찰하여 시를 쓰는 것은 무용한 쓸모없는 것에 정신을 소모하는 행위로 여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그 말에 나는 이렇게 답하였다? 컬! 당신의 말이 정말 그렇습니다. 일단 상대의 비판에 대해서 인정, 받아들이죠. 그러나 바트 이야기 뒤집네요.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반박을 하고자 하는 거죠. 저 바윗돌은 동그랗게 놓여있는 단단한 물건에 불과합니다. 아 할 말을 하는데 무엇을? 그렇지 바윗돌을 통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물건이 산 꼭대기나 바닷가에 아무렇게나 놓여있으면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 어우 저기 동그랗고 단단한 물건이 바윗돌이야. 라고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렇지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바윗돌을 관찰을 해야 해. 안 해. 그냥 툭 던지는 거야. 말합니다. 사물을 깊이 관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정도밖에 말을 못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되겠어요. 그들 가운데 조금 자중하는 사람들 이 자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물을 얕게나마 인식한 사람들 선생님 자중이 뭔데요? 라고 한다면 몸가짐을 신중히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저기 둥그럽고 단단한 물건은 바윗돌인데 그것이 흙이 뭉쳐서 단단해진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썹을 축혀올리고 눈동자를 크게 굴리면서 마치 사물의 이치를 이해한다고 의기양양해합니다. 쥐뿔도 모르면서 이거죠. 자 여기는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 두 번째 아까는 뭐예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저게 바윗돌이야. 아 저건 흙이 뭉쳐서 단단해진 거야. 두 번째 그러나 그들은 그 이상은 모릅니다. 바윗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 숙성 같은 것은 모릅니다. 깊이 있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사물을 헤아려 물건을 처음 만드는 학자는 한마디로 사물을 깊이 있게 관찰하는 사람은 바윗돌의 거칠고 가는 무늬와 옆으로 퍼지고 종으로 가파른 형세를 꼼꼼히 살핍니다. 색깔을 분별할 때는 나방 같은 눈썹의 녹색인지 숙빛인지 나누며 그 재질을 구분할 때는 물리가 어려워서 반짝이는 것인지 거북의 등이 터져서 어떤 징조를 나타내는 것인지 나눕니다. 한쪽은 움푹 들어가고 한쪽은 돌출한 것 같은 작은 현상조차 감히 조금도 뭐에 무시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이네들은 깊이 있게 사물을 관찰하기 때문에 무늬도 살피고 경세도 살피고 색깔도 살피고 재질도 살피고 작은 현상조차도 깊이 있게 살피고 관찰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부여한 특징 바로 뭡니까? 바윗돌이 갖고 있는 특징을 소홀하게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자연물이라 할지라도 그네들은 전부 다 뭐야? 하늘이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새는 날고 곤충은 구물거리며 풀은 싹을 틔우고 나무는 우뚝 솟아올라 수만 가지 모양이 같지 않고 제각기 자태를 뽐냅니다. 그러니까 새, 곤충, 풀, 나무는 전부 다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수만 가지 모양으로 모양이 같지 않고 다 제각기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즉, 글쓴이가 소재로 삼은 자연물들은 그냥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제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눈으로 보고서 나는 것이 새요, 구물거리는 것이 곤충이라 하고 싹을 틔우는 것을 풀이라고 부르고 우뚝 솟아오른 것을 나무라고 부른다고 알 뿐입니다. 누구처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순마처럼 순마는 그냥 푸른 풀이야. 이런다는 거죠. 즉, 자연물을 깊이 있게 살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반성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사물들을 모든 사물을 다 그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점차점차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세밀하고 꼼꼼하게 관찰하는 그런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성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저들의 가슴 속에는 새와 곤충, 풀과 나무라는 겨우 네 가지 어휘만 들어있어요. 즉, 자연물을 새, 곤충, 풀, 나무라고 하는 네 가지 어휘, 즉 범주를 딱 네 개로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살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는 거죠.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자문자답의 형식을 통해 사물을 개념의 틀에 가두려는 입장 어떤 범주화하는 입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 네 가지 어휘가 옛날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그 이름조차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 즉,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요. 니네들이 그 이름을 네 개를 안지? 그거라도 알지? 근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왜? 그건 옛날에 만들어졌으니까 니들이 아는 거야. 이건 본질이 아니야. 사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사물을 아는 것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릇, 자고로 새와 곤충, 풀과 나무는 천지의 문장이요. 한마디로 이 네 개의 자연물이 세상의 문장을 이루는 것이며 문장이란 인간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인간을 장식하고자 한다면 문장을 쓰려고 한다면 천지에 있는 문장, 그것이 바로 뭔데? 새와 곤충과 풀과 나무를 빌려 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죠. 서리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문장의 구성 요소인 내 자연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네 개의 자연물로 시를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러한 까닥에 먼 옛날의 성인께서는 책을 써서 명명하는 것에서부터 가옥이나 의복, 수레, 깃발, 그릇 등을 장식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저 네 가지에서 뜻을 취하여 형상을 만들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한마디로 이 네 가지를 매우 중히 여겼습니다. 이 정도만 보면 돼요. 천지를 가득 메운 사물 가운데 이들을 제외하면 네 가지를 제외하면 다른 사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 네 가지가 바로 천지를 구성하는 기반입니까? 따라서 전해오는 말에 아 잠깐 아까 어떤 낯선 손님은 이하에 대한 평가를 인용을 했다면 이 글쓴이는 전해오는 말을 인용을 하네요. 인용해서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새와 짐승,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안다. 한마디로 뭐예요? 새와 짐승,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안다는 것은 새의 이름을 많이 안어. 그 말은 그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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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새들의 어떤 특징과 차이점을 안다는 거죠. 풀의 이름을 많이 안다는 것은 그 풀들 사이의 차이점과 특징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시를 짓고 풀을 만나면 반드시 기록한다는 것은 자연물을 관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소재로 시를 쓴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벼슬아치의 재능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은연중에 그러한 취지, 어떤 취지? 그렇지 이거죠. 그게 바로 뭔데? 이거지요. 그게 바로 뭔데? 이거지요. 자, 부응하고자 합니다. 근본이 되는 목적이나 기념한 뜻과 맞추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좋은 말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 좋은 말입니다. 라는 말은 결국 글쓴이의 입장을 동의하는 거죠. 결국 이 글쓴이의 말에 의해서 이 낯선 손님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마인드를 바꿨다, 안 바꿨다? 바꿨다는 거예요. 기서결, 처음, 중간, 끝 중에 이 중간, 서 부분은 어떤 손님과 글쓴이의 대화를 통해 자연물이 시창작의 소재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가 쓴 것을 모아서 내가 쓴 게 바로 뭔데? 그렇지. 새, 곤충, 풀, 나무를 소재로 쓴 마흔 네 편의 시를 모아서 소환정, 금충, 초목권이라고 하는 시집을 엮었다. 결국 이 글은 자신의 가치관, 마인드를 드러낸과 함께 시집을 엮은 어떤 과정, 계기를 보여주고 있는 글이네요. 그래서 결, 소환정, 금충, 초목권을 엮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서구의 소환정의 새와 곤충과 풀과 나무라고 하는 수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 수필이고요. 논리적이고요. 설득적이고요. 그 다음에 문답의 방식을 통해서 새, 곤충, 풀, 나무를 소재로 시를 쓴 이유 또는 사물을 인식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물 간에 묻고 답하는 형식 즉, 뭐야? 문답의 방식을 통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일단 처음에 이렇죠.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물이면 어느 것이나 눈으로는 세밀하게 살피고 귀로는 꼼꼼하게 엿들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바로 뭐 했어요? 시로 읊어서 내용을 기록해요. 그랬더니 어떤 손님이 말합니다. 당신을 오로지 지극히 미미한 사물을 관찰하고 아무 쓸모없는 것에 정신을 소모하니 이하의 경우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라고 이하에 대한 평가를 인용하면서 나의 글쓰기 태도, 글쓴이의 글쓰기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글쓴이가 대답을 하죠. 무릇, 새와 곤충, 풀과 나무는 천지의 문장이다. 천지에 있는 문장을 빌려 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함으로써 새와 곤충, 풀과 나무는 천지의 문장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말한 후 전에 오는 말에 새와 짐승,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안다는 것이 있고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시를 짓고 풀을 만나면 반드시 기록해둔다. 이것이 경대부의 재능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도 이 취지에 부응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자신의 창작 행위가 보잘것없는 행위가 아닌 의미가 있는 창작 행위임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거와 인용의 방식을 사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 이거죠? 일단 열거. 열거는 여기서부터 나와요. 여기가 제일 잘 나와요. 바윗돌을 예를 들어서 바윗돌의 무늬, 그 다음에 형색, 그 다음에 색깔, 그 다음에 재질, 심지어는 어떤 작은 현상. 이렇게 쭉 열거를 하죠. 그래서 바윗돌을 살피는 과정을 열거의 방식을 활용해 제시함으로써 그가 사물을 인식하는 태도가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세밀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용, 전해오는 말에는 이라고 해가지고 글쓴이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어디 나도 은연중에 그러한 취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해오는 말을 근거로 방제는 제시하고 있다.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답이라고 하는데 자답은 자문자답의 형식이에요. 어째서 그럴까요? 그것은 겨우 네 가지 어휘만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자문자답의 형식을 통해 사물의 개념의 틀에 가두려는 입장, 범주화하려는 입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서구의 소환정의 새와 곤충과 풀과 나무라는 한문수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